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 시작이 이제 9시간 정도 남았습니다. 두 달 전 대선과는 달리 이번에는 투표용지를 7장 받게 되는데요. 투표에서 주의하실 사항들 김은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텅 비어있던 투표장에 기표소가 하나둘 설치됩니다. 투표 주의사항이 적힌 포스터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고 개표소에서는 책상부터 볼펜 하나하나까지 소독작업에 한창입니다.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도내 투표소 508곳과 개표소 14곳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. 충북 지역 유권자는 136만여 명. 이 가운데 사전투표를 마친 21.29%를 제외한 107만여 명이 내일 본투표에 참여합니다. 사전투표율은 36.16%를 기록한 지난 3월 대선 때보다 낮지만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. 내일 본투표에서 충북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고 일부 무투표 지역은 6장을 받습니다. 사전투표와는 달리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눠서 받게 됩니다. 먼저 도지사와 교육감, 시장 군수 투표를 1차로 마치고요. 그 다음에 도의원과 시 군의원을 후보와 비례대표로 구분한 투표용지 4장을 받아서 기표하면 됩니다.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시면 무효가 되고요. 투표용지의 한 장당,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에게 기표하셔야 합니다. 투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포함한 모든 사진 촬영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벗을 수 없습니다.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뒤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같은 장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. 내일 투표는 주소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고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 내 투표소 찾기 검색을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.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.